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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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아버지, 오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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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경험했던 아버지 악한 형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예시의 표의 부율로 발라주시고, 아빠, 아버지 지여 명처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말하라 믿게 해주시며, 아버지 지여 특별히 누구든지 이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해주케лекс 예수와의 고륵한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표협을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예수와의 이름과 피로 아버지 맞장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슈퍼 강력 장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력하게 아버지 영성훈련 시켜주시옵소서 고륵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대시와름으로 문담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 9월 25일 오늘 제가 경험했던 악한 영들과 대적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당했던 경험은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도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성훈련의 목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갓은 이 십자가의 주인공 예수와이시고 예수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와의 피 아니고서는 죄를 씻은 받을 수 없다고 악한 영들에게 말해 주었다. 예수와 카밍 2022년 9월 25일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한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 경험은 정말 다시 한 번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저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영적인 영성훈련 목적을 가지고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답은 예수와이며 예수와의 이름과 피로 강력하게 악한 영들과 맞짱을 뜨시고 그 자리에서 대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들은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저의 영적인 눈과 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약 20년을 동행을 하고 수많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왔고 첫 번째 라인에서 예수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해주시고 강력하게 그들과 예수와의 이름과 피로 싸울 수 있도록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격을 해옵니다.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점이 아주 곧 엄청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하의 지하 벙커에 숨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끗한 물도 공급이 잘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스토리 세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집에 갔는데 그 여자는 창녀의 짓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세 명의 남자 형상을 한 악한 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양성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딱 알아보고 난 뒤에 악한 영들이구나 바로 분별을 하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딱 보여주면서 나의 신은 예슈아이고 예슈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예슈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씻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계속해서 예슈아의 이름, 예슈아의 피로 대적을 했습니다. 저에게 오는 악한 영들은 아주 강력한 놈들이 옵니다.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악한 영들이 막 저를 쫓아오다가 딱 멈추고 꼼짝도 못하는 놈들이 저를 공격을 해오더니 이것이 바로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예슈아의 이름과 피해도 꼼짝도 안 하는 놈들이 옵니다. 아주 너무 더럽고 끔찍하고 아주 검은 세력이 엄청 무거운 강력한 놈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들은 악한 영들과의 대화 1번 How do you know?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꿈속에서 장난치면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How do you know? 악한 영들의 목소리는 아주 더럽게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로 쭉 내려갔더니 책상과 의자에서 누가 저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제가 바로 Demon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영어로 말을 했더니 야 악한 영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Demon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디몬이 하는 말이 management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한답니다. 인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다. 3번은 하도 저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악한 영인 것을 제가 알아차려가지고 그 여자 형상을 한 악한 영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왜 이렇게 못살기 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형상을 한 악한 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award 이렇게 3번 악한 영들이 미션을 성공하고 지옥에 가면 사탄에게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award 이렇게 말합니다. How do you know? 너는 어떻게 아냐? management 인간들 영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award 미션을 성공하고 나면 지옥에 가면 사탄에게 상 받는다고 합니다. 4번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봐 너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악한 영들이 떼고지로 저한테 몰려와가지고는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서는 그 여자 형상을 한 악한 영들과 남자 형상을 한 악한 영들이 떼고지로 저한테 쭉 몰려옵니다. 눈을 딱 맞춰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봐 너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리고 그때 저를 확 잡고서 지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순간 저는 그 악한 영의 가슴팍에다가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로 손가락을 썼습니다. 바로 저를 놓아줍니다. 5번 깨끗하게 해준다더니 이제는 지옥가라고 하네 이렇게 제가 그 순간 분밸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것이 도대체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영인가 막 싸우다가 막 예슈아의 피 예슈아의 피 예슈아의 피 막 깨끗해져라 뭐 이렇게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바꿔가지고 예슈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슈아의 피로 결박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지옥에 가고 영혼이 나오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깨끗하게 해준다더니 이제는 지옥가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직접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말들을 저에게 직접 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자신들의 신은 적이 모형물이라고 합니다. 가리키면서 보여주는데 벽에 걸려있는데 마치 지옥의 뼈다귀와 해골을 조합해놓은 황토색 조형물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봐라 그래서 저는 나의 신은 이 십자가의 주인공 예슈아이시고 예슈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슈아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씻은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슈아의 피를 외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에는 진짜 있으며 영적인 세계도 있으며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도 천국 소속 거룩한 천사들도 다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슈아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슈아의 이름과 피에 예슈아의 피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예슈아를 믿는 믿음으로 예슈아의 이름과 피로 싸우시면 됩니다. 악한 영들은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탄도 악한 영들도 누구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이 악한 영들도 강력하게 나 너 싫으니까 당장 꺼져 이렇게 그들과 절교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양성애자이면 이런 사람들 모두 악한 영들에게 다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님들께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문지기 천사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서 살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시고 악한 영들과 강력하게 예수와 이름과 피로 맞짱을 뜨시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싫은 사람은 나는 내가 싫으니까 당장 내 삶에서 나가죠 이렇게 절교를 하듯이 악한 영들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들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그들과 사귐을 가지면 결국에는 그들이 영원히 살고 있는 지하방 지하방으로 가서 뱀구덩이에서 뱀들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히 그들과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유유상종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하듯이 서로서로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유유상종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법과 타협할 수 없고 어둡고 검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이면서 불법과 타협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인간관계는 양방향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다고 해도 내가 불법과 타협하는 자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님을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이면 하나님과 유유상종 하기를 원한다면 님 또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 불법과 타협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양방향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절교를 요청하면 그 인간관계는 끝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 동시에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 동시에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만나게 되면 강력하게 예수와 이름과 피로 맞짱을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브랜드 이름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브랜드가 예수와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브랜드에 맞게 말과 행동과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와는 생명 사랑 믿음 예의 겸손 헌신 인내 그 밖에도 예수와의 브랜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죄와 악한 영들과 피를 흘리면서 까지 잘 싸우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문지기 천사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예수와의 브랜드를 입은 예수와의 신부들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창조주 야외 성령님 예수와의 브랜드를 입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브랜드를 입고서 사탄 행위 악한 행위 불법과 타협하면서 절대로 창조주 야외 성령님 예수와와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행위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전화한들 창조주 하나님 전화 안 받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줄 단 1초의 시간도 없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야외 성령님 예수와의 브랜드를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불법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고 강력하게 완강하게 절교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1분 1초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예수와를 선택해서 천국 펜트하우스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해서 지하방 뱀구덩이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선택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모든 선택은 각자에게 그 열매가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이름과 앞으로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와 사랑하는 형제자미님 영적인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은 수시때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첫번째 라인에 서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24시간 저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어서 항상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항상 경계태사를 하고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항상 악한 영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탄과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영을 깨워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꿈속에서도 악한 영들과 사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영을 깨워주셔서 그들과 예수와의 이름과 피로 맞짱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피의 부율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항상 잠을 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속이기 때문에 100% 컨트롤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거의 악한 영들에게 노골적으로 영이 바로 이렇게 즉시 압니다. 어떨 때는 모르는 경우에는 당할 때도 많습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는 진짜 있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도망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악한 영들 그리고 사탄 이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며 강력하게 인간관계에서 절교를 해야 되듯이 절교할 대상이지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이러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과 인간관계를 아주 깊게 맺으면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이 선택에 의해서 지하방에 가서 영원히 뱀구덩이와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불법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직접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예시와의 브랜드를 입었습니다. 예시와의 브랜드를 입었다는 말은 예시와의 브랜드를 입은 만큼 예시와의 브랜드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과 영적인 대전쟁이 있어서 제가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번 예시와의 이름 2번 예시와의 피 3번 방언 4번 십자가 5번 성경말씀 그리고 6번 보혈 찬송 특별히 마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슨 형제여 보혈에 관계된 예시와의 보혈에 관계된 찬송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예시와의 이름도 아주 강력한 힘이 있지만 예시와의 보혈 이것은 모두 다 모두 다 상징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시와의 피에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예시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시와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십자가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예시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예시와의 피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예시와의 피 예시와의 이름을 많이 많이 이렇게 악한 영도가 마찬가지로 드실 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85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85시간 약 20일 만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보혈 찬성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해 주셔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도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강력한 무기 예시와의 이름 예시와의 피 그리고 십자가 작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계시고 집에 집안에 십자가도 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악한 영도에게 선포를 항상 하면서 예시와의 브랜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항상 앞뒤 좌우 항상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그들에게 전쟁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시와의 신부다 이렇게 항상 자신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악한 영들에게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시와의 이름과 예시와의 피로 씻고 바르고 항상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덮고 뿌리고 항상 온 가족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절대적인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일대일 인간관계로서 절대적인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일대일 독대로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독사뱀 사건으로 전세계가 완전히 다 오염이 됐습니다. 이 독사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휴가가 아주 가깝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얀색 행성이 떴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고 합니다.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고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리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애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 CHMTLAI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호전을 하고 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리비루가 점점점 접근하고 있고 리비루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속에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커다란 하얀색 행성과 색깔이 빨간색인 붉은색 행성이 있는데 몇 가지 행성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저한테 그 행성에 대해서 보여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얀색 행성과 붉은색 행성과 몇 개의 행성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이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하얀색 행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로시아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 예시아의 결혼식에 우리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휴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거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숙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영혼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영성훈련 예약 예시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영어와 한국어로 약 7년 동안 성년과 동행을 하면서 700 약 50개 가까이 되는 영상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물들을 다 시청하는 데만 해도 약 1년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 하얀색 행성이 떠 있습니다. 점점점 지금 하루하루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휴거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부터 저에게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도 영적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성령님의 성령님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안팎으로 시간과 공간에 전혀 상관이 없이 성령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눈앞에서 계속 지금 얼음거리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1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휴거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은 바로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이 겹쳐진다는 말이고 휴거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6장 8장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휴거가 일어남과 동시에 외계인들이 올 것이고 UFO가 올 것이고 그리고 디몬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끔찍한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이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2021년 8월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점점점 그 에너지와 그 영적인 움직임과 영적인 세상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짙어지고 있고 강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2004년도 창조주 야외안원께서 저를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저를 콜링을 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먹자마자 바로 아주 평안하게 눈을 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비전에 대해서 아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천사도 나타나고 예수 하나님도 나타나고 악한 영들도 나타나고 사탄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아는 지인 김영태님에게만 딱 한 사람에게만 이 영적인 비밀들을 나눠드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고를 먹었습니다. 불순정으로 대환란대도 남고 지옥에도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겁이 나가지고 2015년부터 유튜브 예수와 커밍을 개설을 해서 그때부터 아주 밤낮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그전 숙제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주 숙제는 아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진노의 매를 피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명의 남자의 천사들이 대화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달고 계시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아주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달고 계십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경험했던 악한 영들 경험 정말 악한 영들 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아주 더럽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영성훈련 목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예수와의 이름과 예수와의 피로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존재들이며 절교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붉은 행성 때문에 핑크색 하늘을 여기저기에서 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전세계 하늘에 핑크색 하늘이 완전히 짙은 핑크색 하늘이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에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대격변 일어날 것이며 그때가 바로 예수와 오시기 일부 직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소경인자들 영적으로 기머거리인자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그림을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17년 2월 4일날 예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8명의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바로 뒤에 서있었고 교회 내에서 92명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저 코너에 모여있었습니다. 8명의 사람들은 휴가가 준비된 자들 그리고 92명의 사람들 전 세계에 예수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92%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휴가 때 남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예수하를 믿는 믿음을 증명해야 될 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휴가 때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자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크리스천들로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직접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전 세계 8%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8%의 사람들은 휴가 준비가 되었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 중에서 92%의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휴가가 지금 당장 딱 일어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남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That is why why don't you stand the first line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아주 정말 정말 젠틀맨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하를 믿게 되고 몇 명의 사람들이 휴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 7년 동안 영어와 한국어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언어들로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예수하에 다시 오심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더니 여자 목소리를 한 천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김백희 이해가 올 때 휴가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공로를 더 쌓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상은 예수와 하나님께서 딱 이제 왼쪽 손을 번쩍 들어 올라 보이시면서 퍼미션 레터를 받으셨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지구로부터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퍼미션 레터를 받으셨다는 것을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군대들 아주 번쩍번쩍 황금색 번쩍번쩍합니다. 군대들이 예수와 하나님을 딱 호의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마치 무슨 대모에 앞장서 있는 주자처럼 얼굴에 뭘 칠한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왼쪽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보여주시면서 퍼미션 레터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다섯 명이 하늘에서 쫙 줄을 서면서 사람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휴가가 아주 곧 됐습니다. 휴가가 아주 곧 있고 그리고 비행기 보딩패스 이제 비행기가 이제 곧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주의 날 주의 날 마라나타 하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가볍게 영혼과 육체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하고 담대하게 성숙하게 가볍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준비가 된 자들은 마라나타 하고 가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이 땅 위에서 정말 형벌의 날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형벌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와를 영접하시고 빨리 예수와를 만날 휴고를 준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수와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씨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와를 전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악한 형들에게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맞짱을 드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와의 이름과 예수와의 피로 맞짱을 뜨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와 커밍 채널에서 약 750개가 되는 영상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성 훈련을 받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와나님을 전합니다. 예수와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휴고를 준비하세요. 마라나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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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